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는 AD 60년 이후에 확실한 동기와 그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작자 미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초대교회는 많은 유대교 개종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유대교회 회유와 많은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배경을 잘 이해하시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만약 유대교 개종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그 이해가 없었다면 이들은 너무나 쉽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쉽게 삶이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오늘 이것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천지창조 이후에 하나님은 옛적부터 여러 선자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개시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주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류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개시로 그분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개시 속에서 수없이 분명하게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는데요 자 이제 약속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그 개시를 성취하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아들을 만류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들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는 선자들을 통해 예언된 그 개시의 완성자일 뿐만 아니라 만류의 상속자가 되십니다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약의 그림자가 아니라 개시의 완성이시오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구원과 온갖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라기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진정한 참된 기쁨과 평안과 기한 안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이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는 누구를 뜻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체이십니다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를 가시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성자 예수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에 말씀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의 질문에 나를 본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해서 예수님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주 만물을 붙드시고 또 인간의 죄를 속죄해 주셨는데요 그리스도는 단번의 제사로 인류의 죄를 채셨습니다 그는 나의 죄를 계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마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죄의 구석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장차 하마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생각하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므로 우리의 이웃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 눈을 한번 자세히 바라보시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아니면 그 사람이 내 가족이 언젠가는 꼭 믿겠지 하고 방관하고 계십니까?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기 전에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며 또 그 영혼들을 믿음으로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며 또 이것이 하나님의 성취하는 방법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먼저 은혜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먼저 저와 여러분을 은혜받게 하셨을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소중한 사람을 믿음 안에서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꼭 필요한 거짓말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고부간에도 거짓말이 통한다라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하는 하얀 거짓말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5위 저도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어요 4위 전화 드렸는데 집에 안 계시더라고요 3위 어머님께서 만드는 음식이 제일 맛난 것 같아요 2위 어머님 용돈 적게 드려서 맨날 죄송해요 1위 어머님 벌써 가시게요? 며칠 더 쉬었다 가세요 정말 서운하네요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하는 하얀 거짓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5위입니다 좀 더 자거라 아침은 내가 할 거야 4위 내가 며느리 땐 그보다 더한 것도 했단다 3위 내가 얼른 죽어야 니들이 편할 텐데 2위 생일상은 뭐 그냥 대충 먹자구나 1위입니다 아가야 나는 널 내 딸처럼 생각한단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시 들어가면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또 성경의 해석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문화 잘 알고 있지만 당시에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하며 분명한 이해와 그 믿음은 어떠한 유혹과 핍박에도 이겨낼 수 있는 견고한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하시며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5절을 보면 5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단순하지만 너무나 확고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마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아무도 아멘에서 제가 놀랐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마님의 아들이시냐 할까요?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예수님은 하마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히브리스 저자는 10편 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마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스 저자는 또한 사무엘하 7장 14절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마님의 아들이심을 재차 확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마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오늘도 메시아가 되신다 그는 내게 아들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에 게시된 하마님의 그 아들 약속과 그 언약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마님의 아들이시라는 진리를 확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의 지위를 혼동했는데요 지금 무엇 때문에 혼동했습니까?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고림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제가 아무리 잘 설명해도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누가 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의 깨달음을 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마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마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하여 그리고 하마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스 저자는 10편 97편 7절을 이농해서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존재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야 이거야 이렇게 지금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위가 아니라 천사가 경배할 대상이 아니라 누가 경배받을 대상이에요? 예수님이 경배받을 대상이라고 지금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하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높임받는 게 아니라 경배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성경의 말씀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라고 설명하는데 여러분 이 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어느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임하실 때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배웠어요 God is love you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나중에 인생의 종말을 맞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제리 마실 때에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심판주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잘하는 게 있으면 자녀를 칭찬하는 것 하지만 잘못된 위험에 빠졌을 때는 너 그러지 마 하고 잔소리하는 게 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잔소리도 하시고 때로는 채칠질도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분명하게 전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외면하지 마세요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건면할 때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거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나에게 임하시는 거라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었던 주님이 심판주로 공의의 하나님이 되실 그때에 그때 천사들이 누구에게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경배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지금 잘못 생각했어요 천사들을 숭배했어요 그런데 천사들은 오히려 누구를 경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천사들을 그분의 사자와 종으로 삼으셨는데요 7절의 말씀입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는 이라 하셨으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상속자이시며 만류를 유업으로 받아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자는 영령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규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의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규인이다 한 번 더 천천히 읽겠습니다 아들의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자는 영령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규인이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 종기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를 보면 어린 소년 루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자 아슬란을 만나는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아슬란 이전보다 당신이 더 커졌군요 그러자 아슬란은 의미심장한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루시 그건 내가 커진 것이 아니라 내가 자랐기 때문이란다 루시가 자라면 자랄수록 아슬란은 더 커져 보인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의 그 교제가 깊어지고 더 깊어질수록 우리는 앞에 계신 하나님이 갈수록 범접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이 더 크신 분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 입에서는 어떠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이 해주세요 나는 무지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함을 깨닫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조금씩 조금씩 그분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오늘도 조금 더 이해했습니다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열심을 내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어가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비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주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자녀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물질을 구하는 것 이것이 내 명예를 구하는 것 이것이 세상 것을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아름다운 이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하나님을 오늘도 알아가는 이래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물질과 나의 에너지와 열정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 안에서 나를 날마다 행복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은혜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역사하시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보증하셨으며 오늘도 카운설러 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도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웃으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